오늘 에어아츠 준비했거든요. 특별한 혜택으로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하루 종일 고생하는 나의 팔. 오늘만큼은 에어아츠로 편안한 기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오늘 구성이 참... 저희가 아예 낙하시어 베스트를 보여 드립니다. 네 맞습니다. 에어아츠 쿠션이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하는가 시연을 통해서 한번 보여 드릴 텐데요. 보시게 되면은 밑에 에어아츠가 장착되어 있습니다. 발가를 위에서 떨어뜨렸을 때 어떻게 되느냐.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깔창입니다. 깔창 안에 두툼한 공기가 들어갑니다. 이 공기가 고객님 쿠션감으로 발을 편안하게 도와드리고요. 이 공기층이 뒤꿈치에만 머물러 있느냐. 이 공기층이 무게중심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동을 합니다. 네 정말로 저희가 간단한 작업이잖아요. 작업이라도 할 수가 없는 게 신발을 그냥 넣고 다니면 끝입니다. 오늘 에어아츠로 정말 편안한 보행 안전한 발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가 신었던 그 신발이 훨씬 더 편안하게 다가올 겁니다. 공기층의 행복한 발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거든요. 이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